여드름의 원인 여드름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합니다. 첫 번째로 사춘기의 남성호르몬의 증가로 각질화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고 두 번째로 화장품의 여러 성분이 여드름의 발생 원인을 일으키는데요. 잘 알려져 있는데 포마드 중에 포함된 유선물질이나 과도한 세제, 비누 등의 사용으로 여드름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위치, 스위치. 첫 번째로 김수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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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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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